사실 이런 컬러감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소녀스러운,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가슴의 볼륨이나 이런 모양들, 푸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노와이어인 거, 피본 없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서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누가 와이어 있는 거 입어요. 없어요. 트렌드예요. 피본 와이어가 다 빠졌어요. 와이어가 없는 거 많긴 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있는 건 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푸마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둘 다 입고 있지만 안쪽에 이 몰드가 타곡 몰드라고 해서 사실은 뭐 1년 내내 우리 가슴 안쪽에 땀 차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날씨도 참말물기 시작하면 니트 입어야 되죠. 또 안에 탑이나 레이어드 하기 시작하죠. 이 가슴 안쪽에 꿉꿉하고 뭔가 눅눅한 느낌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타곡 몰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가슴의 라인도 라인이지만 하루 종일 나의 컨디션 관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기능성 언더웨어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언더웨어는 푸마가 우리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눈 감고도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홈앤쇼핑의 혜택으로 함께 하시면 되세요. 옆쪽으로 잠깐 이동해서 디자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타곡 몰드 보셨죠? 네. 근데 겉에 보시는 원단도 타곡 원단.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7세트 중에서 4세트가 겉에 이렇게 약간 레이스의 어떤 느낌처럼 타곡 원단으로 조금 더 쾌적하고 내가 안 입은 것 같은 가벼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라이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싹 돌리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션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의 군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연구를 많이 하듯이 속옷도 지금 시즌부터는 여기서 싹 정리가 되는 거. 그래서 약간 넓잖아요. 넓어서 이 라인이 어려보이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정리가 되고요. 전구성 다 매장의 프리미엄 라인, 셀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 모두 기능성으로 가져오세요. 그렇습니다.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라인이고요. 팬티 역시도 보시면 지금 벤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입을 수 있게끔 타공 원단이 또 들어갑니다. 팬티에서도 고객님 이제 두꺼운 바지 입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땀 차지 않게끔 쾌적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소지가 좋거든요. 그리고 노라인이니까 1년 내내 필요한 노라인 팬티 당연히 지금 컬러 다 맞춰서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위아래 세트가 홈앤쇼핑가가 72,000원인데 품화가 지금 엄청난 세트가 갑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약간 블랙의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위아래가 또 가고요.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그 다음에 품화의 아이덴티티 캣 로고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잘 입고 다니는 컬러예요. 은은하죠. 은은하죠. 진짜 이런 살짝 라이트한 블루 컬러인데 이런 컷도 부담스럽지 않게 내추럴하게 잡아주고요. 팬티까지 세트로 품화 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블랙에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요가를 끊었어요. 그랬어요?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포티한 스포츠 타입의 브라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요 부분은 개인적인 스포티티 숫어로 사용할 발생자입니다.